공무주 단타 매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, 기업 공개 시장 과열 양상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.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가들마저 의무부유 확약은 설정하지 않은 채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고 있는데요. 공무주 열풍에 기댄 단기 투자 수익 확보 목적입니다. 현재 수요 예측 제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. 심영주 기자입니다. 올해 첫 IPO 기업인 우진엔텍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. 이어 상장한 현대임스와 포스뱅크 등도 모두 확정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보다 높습니다. 반면 이들의 평균 의무부유 확약 비율은 고작 12% 수준입니다. 의무부유 확약은 기관 투자가들이 상장 후 일정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의무부유 확약 시엔 물량을 우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기관들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은 뒤 상장을 매도하는 단타 매매에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. 지난해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공모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상장일 따따브를 기록한 종목들도 3개월 만에 주가가 공모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주가 단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. 당국이 수요의 측 내실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. 수요의 측 중간에 3일 차에 IR이 있으면 누가 IR을 듣고 하겠냐 그거예요. 심지어 수요의 측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. 전문가들은 5영업일로 늘어난 수요의 측 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요의 측 첫날 접수하는 기간에 가점을 주는 초일 가점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, 지적합니다. 개선된 제도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장 가격 왜곡에 따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.